미얀네 난 섹시하게 막참이 잘 됐니 옷도 많이 지금 쓴 것 같은데 근데 과장이 지고 지고 그 예쁜 옷은 꼭 보게 될 거야 미얀네 내 방안은 좀 지저분하지 잘 있었는데 일부러 아찔지 왜냐면 어차피 한 이곳을 다 돌아온 거야 우리를 여덟이를 떠나 아무도 파괴할 수 없게 너 아마 우리 옆에 baby 여덟이를 떠나 지금부터 우리만 해 세상으로 떠나 서로 겨워 자고 키스도 하자고 섹시하게 춤을 춰자 너의 매한 목 dlatego 우리를 떠나 길고 같이 원해가 뭐라고 하는데 아멘